네, 반갑습니다. 최장입니다. 수고 많으셨습니다. 우리 3월 학평 끝났습니다. 일단 여러분들 어려웠죠? 실제로 매년 느끼지만 3월 학평이 실제 난이도보다 체감 난이도가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. 여러분 긴장도 많이 하시고 그리고 이제 처음으로 보는 또 고3 모의고사잖아. 그렇죠? 그래서 다소 좀 어려운 느낌이 있었을 거고 등급컷을 보니까 일단 난이도는 작년 수능이랑 좀 비슷한 것 같아. 일단 작년 수능보다는 등급컷이 좀 낮은데 실제로 재수행들을 제외하고 본 시험이기 때문에 작년 수능 정도다 생각하면 될 것 같고 일단 뭐 개인차가 있으니까 이 결과는 중요하지 않아. 일단 재수행 빠졌죠? 그리고 전범이 아니었죠? 그러니까 우리 결과가 큰 의미는 없어. 그래서 여러분들 그동안 겨울방학 때 공부했던 성취도 평가 정도로 생각해서 자기가 보완할 점 정확히 체크해갖고 앞으로 이제 계획 세우면 되는 거야. 그렇죠? 이제 더 이상 실망하지 마시고. 알겠죠? 그런 의미에서 오늘도 열심히 강의를 드리겠습니다. 일단 수학 가형 해설 강의고 선생님은 매번 이제 해설 강의 할 때마다 말씀드리는데 이거는 해설 강의죠. 개념 강의가 아니죠. 그러니까 해설 강의는 해설 강의 다 와야 돼.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험장 가서 어떤 아이디어를 생각해서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포인트를 맞춰서 알려드리는 거야. 그렇죠? 그래서 일단 해설 강의 들으면서 자기가 개념이 약해갖고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체크해갖고 정확하게 개념 강의라든지 아니면 개념서를 보면서 좀 긴 시간 공부해야 돼. 짧은 시간에 뭐 끝낼 만한 성질이 아닐 거 아니야. 그렇죠? 그래서 일단 선생님이 정확히 문제 푸는 방법을 제시해 드릴 테니까 깔끔하게. 그렇죠? 여러분들도 체크 잘하면서 따라오시면 됩니다. 알겠죠? 일단 그런 의미에서 4점짜리 문제는 싹 풀어드리게. 보통 이제 2, 3점짜리는 여러분 해설지 보면서 실수한 것도 많고 할 테니까 해설지 보면서 챙길 수 있으니까 좀 도와드릴 만한 게 이제 4점짜리부터 14번 문제를 보시면 됩니다. 보시죠. 아 선생님 매번 강조하는데 이 역함수 미분법은 나와. 어? 이게 이제 교과 바뀌면서 되게 중요해진 파트 중에 하나야. 아 일단 봅니다. fx 이퀄 x 3승 마이너스 5x의 제곱 플러스 우리 9x 마이너스 5에서 이렇게 요거의 역함수가 f의 인버스가 g라는 얘기야. 역함수 g일 때 아 y는 gx에 이제 4, g사인데 g의 요거는 gx 위의 점이야. 그러니까 우리가 gx라는 역함수 위의 점이야. 됐죠? 어? 요기서의 접선의 기울기니까 우리 gx의 접선의 기울기잖아. 그죠? 그러니까 우리 이제 구하고자 한 거 뭐야? g 어? 프라임 4를 구하는 거 아니냐. 우리 gx에서의 역함수의 접선의 기울기야. 그죠? 그런데 여러분들 어 요거는 아실 거야? 아 우리가 f'x 그러니까 정리를 요렇게 하면 돼. y는 fx가 있을 때 됐죠? 어? 우리 dy dx라는 게 dy dx라는 게 요게 뭐야? 요게 이제 f'x가 되는 거 아니야? 됐죠? 그러니까 역수치 해봐. 역수치에서 어 dx dy 분의 1이라고 이렇게 놓을 수 있는 거 아니야. 그죠? 요거는 이제 역함수를 g라고 했을 때 됐죠? 얘는 어 정리가 어떻게 됩니까? x는 gy 형태로 역으로 정리할 수 있기 때문에 됐죠? 그래서 어 x를 y에 대해서 미분해서 x를 y에 대해서 미분하면 어 g 프라임 y 분의 1이다 해서 요런 관계를 만족한다는 거. 이거 알고 있잖아. 그죠? 아 그래서 지금 구하고자 하는 게 g 프라임 4기 때문에 y가 4일 때죠. 그죠? 그니까 y가 4일 때니까 fx가 4가 될 때 x를 구해야지 요다 대입할 수 있는 거 아니야. 그죠? 그래서 요 수치만 구하면 되고 그러면 요 x라는 거는 얘가 4가 될 때의 x를 구하는 게 우선이잖아. 그죠? 요거 이항시켜서 풀어내시면 요 x에 3승 마이너스 5x의 제곱 플러스 9x 마이너스 9는 0인데 얜 대입해서 0 된 거 잡아야 될 거 아니야. 그죠? 근데 괜히 또 1은 일단 안 되고 2 같은 거 넣으면 안 되죠. 여러분들. 상식이 있어야죠. 우리 고1 때 배운 거 요거에 약수를 대입해야지. 그죠? 3을 한번 대입해보시면 3 대입해봐. 요거 27 마이너스 45 플러스 27 마이너스 9에서 요렇게 정리가 되고 그죠? 요거 2개 더하면 54. 요거 2개 더하면 마이너스 54니까 0 맞네. 끝났어. 그러면 정확히 x는 3인데 어? 그러면 3 말고 다른 것도 있을 수 있으니까 또 인수분해 해야 돼? 아니죠. 역함수가 존재하면 1대1 대응이야. 그죠? 딱 하나의 값밖에 안 나와. 해보시면 알겠지만. 그죠? 그래서 요거는 뭐라고 쓰면 돼? 우리 f' 3분의 1이다 해서 요렇게 깔끔하게 정리하면 되는 거죠. 됐죠? 다 했습니다. 미분합니다. f' x 구해내시면 얘는 3. x의 제곱 마이너스 10x 플러스 9에서 요렇게 나오고 f' 3 구하면 됐죠? 27 마이너스 30 플러스 9에서 요렇게. 됐죠? 6 나오나? 6에서 정답은 6분의 1이다. 뭐 아주 간단한 문제. 4점으로 넣기는 좀 애매하긴 한데. 그죠? 3점 정도의 문제인데. 아무튼 다 맞춰주셨죠? 넘어갑니다.